오늘 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12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 개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세 번 죽게 강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좋카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하므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이 시간 걸림돌이 아닌 디딤돌로 라는 제목으로 생명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우리 말씀 받기 전에 옆에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은 하나님 앞에 가장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가장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아멘 이거 한 줄로 이번 강단 44주차 강단 말씀 싹 정리가 되는 듯합니다 지난 주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 강단 말씀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고 또 말씀으로 사탄의 세 가지 유혹을 이기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이 어떠한 인생인지 우리에게 직접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강단 결론에 말씀하신 것처럼 실천적 무신론자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안 믿는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 믿지만 정작 삶 속에서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이 복음을 깨닫기 전에 이 복음을 누리기 전에 사실 철저히 주일과 한 주간의 삶은 이분화되어 있었으니까 많은 크리찬들이 여기에 해당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 실천적 무신론자는 어찌 보면 이론적으로 하나님이 없어 라고 말하는 이론적 무신론자보다 더 무섭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거든요 오늘 본문 제목처럼 인생의 걸림돌을 덕하니 만났을 때 그때 사실 나도 모르는 나의 숨겨진 영적 상태가 쑥 올라옵니다 그리고 대부분 실천적 무신론자처럼 불신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반면 이러한 걸림돌과 같은 많은 문제들을 디딤돌 삼아서 우려 믿음의 성장을 이루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영국의 역사가인 토마스 칼라일이라는 사람이 길을 가다가 돌이 나타나면 약자는 그것을 걸림돌이라 하고 강자는 그것을 디딤돌이라고 말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섰습니까? 여러분들은 강자십니까? 약자이십니까? 다들 영적 강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디딤돌과 걸림돌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일까요? 제가 생각할 때 이 걸림돌과 디딤돌의 차이는요 돌의 위치입니다 돌의 위치 같은 돌이라도 그 큰 돌이 내까를 건너는 징검다리가 된다면 너무 고마운 디딤돌이 될 겁니다 그런데 같은 돌인데 그 돌이 하필이면 자동차가 많이 다니는 떡하니 그냥 돌 황가운데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걸림돌이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 돌이 어느 자리에 어떻게 있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걸림돌이냐 디딤돌이냐 나눠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자신의 약점을 갖고 있는 그야말로 이 걸림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것을 디딤돌 삼아서 그리고 있어야 될 그 자리에서 멋지게 한평생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인물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너무도 잘 아는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기독교 역사상 위대한 선교자였고 신학자였고 목회자였습니다 그랬던 그는 육신의 연약한 부분이 있어서 오늘 본문에서는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의 걸림돌이었던 이런 육체의 가시를 그가 어떻게 디딤돌로 멋지게 넘어서서 승리를 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이 분명한 답을 얻고 나가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가시의 은혜를 깨닫는 걸림돌 인생입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해 보면 여러 개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에게 가시라고 말하는 이 부분 사탄의 사자 하나님께서 사탄의 역사를 허용한 거죠 질병을 허용한 겁니다 사탄의 심부름 삼아서 이따 하나님이 허용했었다는 건데 가시라는 헬라워 단어를 보면 스콜로프스라고 해서요 우리 조그만 가시 차원이 아니라니까요 말뚝, 쇠꼬챙이, 뾰족한 창이거든요 원어진 의미가 그럼 그에게 있어서 이 가시와 같은 질병은 굉장히 그 고통이 컸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정확히 바울의 질병이 무엇이다라고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마틴 루터 같은 경우는 혹시 바울이 그동안 받았던 핍박이 아닐까 그리고 이 토마스 아케나스라는 사람은 마귀의 공격으로 인한 영적인 고통을 혹시 말하는 것이 아닐까 그리고 이 교부 터툴리아는 이유 없는 두통일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곤 합니다 어떤 혹자는 바울이 못생긴 외모 때문에 오는 콤플렉스가 아닌가 다 우리 가시 있어요 그럼 우리 다 가시가 있어야 되는데 못생긴 외모에서 오는 콤플렉스라고 얘기했고 그러나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안질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다메색 도상에서 정말 그리스도의 빛 앞에 눈이 멀었었잖아요 그래서 그 강한 빛을 쬐기 때문에 시각이 손상됐다 그런데 사실 이게 안질이냐 두통이냐 사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분명한 것은 이 가시 같은 질병이 사도 바울에게는 굉장히 치명적인 장애였다는 사실입니다 현장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치유의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게시도 받았고 많은 역사들도 일어났지만 정작 자신의 질병에 대해서만큼은 해결을 받지 못한 거거든요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세 번 죽게 강구하였더니 여기서 단순히 세 번은 그냥 단순한 세 번이 아닙니다 40일 기도를 세 번 한 거거든요 유대식 기도로 따지면 자신의 병을 치료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세 번씩 기도했지만 사실은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치료해 주시지는 않았습니다 뭐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육체의 가시를 누가 줬냐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의도적인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사도바울 여러분 아시다시피 기독신앙을 굉장히 논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이론적으로 발전시켰고 아시아와 유럽 각처로 이 복음을 전파시켰습니다 그리고 기독교가 세계 종교로 뿌리 내리는데 결정적인 공헌을 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바울 이 정도면 여러분 정말 어깨에 힘 들어갈 만하지 않겠습니까 많은 게시도 받았고 또 실적인 사역의 증거들과 역사들도 많이 일어났으니 사실 사람은 조금만 높아지고 조금만 살만하면 과거에 어려웠던 것들 사실 잊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망각의 동물이다라는 말을 한 것처럼 좀 자꾸 잊는 습관들이 있죠 그러다 보니 자신의 과거는 잊게 되어지고 나도 모르게 교만함이 슬슬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영적인 성과들 그것으로 파생될 교만이라는 영적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일종의 은혜의 제동 장치를 걸어 놓으신 겁니다 따라서 사도바울 하나님이 가시를 주신 이유를 제대로 깨닫죠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라는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만이라는 원어 자체가 위로 들어올림을 받다 자기를 높이다 라는 뜻이거든요 바울은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을 깨닫고 고래전서 15장 9절에 보면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야 그리고 에베소서 3장 8절에도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도 나는 더 작은 자고 디모드 전설 1장 15절에 죄인 중에 내가 개수라는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누구보다도 핍박자였잖아요 누구보다도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는데 혈연이 됐던 자가 이제는 더 이상 교만할 수 없는 거죠 그런 결과로 그는 더 이상 자만할 수 없었고 겸손하게 일평생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가시가 있습니다 어린아이라고 해서 가시가 없고 인생을 살았던 어른들만 장년층만 가시가 있냐 그렇지 않습니다 정신적인 또 육체적인 질병의 가시가 있을 수도 있고 누구는 정말 학업에 대한 가시 또 경제 문제, 자녀 문제, 가정 문제 등등 이러한 가시들이 한순간만 찌른 것이 아니라 일평생 우리를 찌르기도 합니다 그럴 때 사실은 이 가시들을 허락하신 하나님 그런데 사실 그 뜻을 이해하기 못해서 우리가 더 갈등하고 힘들어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도마울 사실은 이 예수님과의 만남 다메색에서의 놀라운 다메색 체험 이후로 그의 인생과 가치관 완전히 다크패러다임이 뒤집어집니다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생명 살리는 일에 올인하는 삶을 살거든요 이 정도면 내가 하나님이라도 사실은 무엇인 다 들어줘도 아깝지 않을 그런 하나님 자녀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의 질병 문제는 여전히 미결사항으로 남아있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사역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브앤테이크 식의 그런 신앙생활을 할 때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만큼 사역했고 이만큼 내가 헌금도 했고 이만큼 시간 들여 물질 들여 허신했으니 드린 만큼 하나님 좀 뱉어내셔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좀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찌만 그걸 너무도 당연한 대가로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질병의 걸림돌 하나님 예수가 그리스도라면 이 질병의 걸림돌 정도는 좀 번쩍 들어서 옮겨주셔야지 찐은 딱 되지 않겠습니까 돈 없습니다 하나님 좀 없는 돈도 생기게 해주시고 좀 직장 취업도 잘 돼서 불신자 친구들 너무 창피합니다 저 대학교 때 사실은 불신자 친구들이 다 대학 갔거든요 다 취업을 먼저 했거든요 그래도 제가 열심히 예수 믿는 거 알고 그래도 착실하게 모범생이었던 제가 사실 제일 늦게 취업이 됐는데 너무 자존심 상하더라고요 사실 제 동기네 싹 숨기고 하나님 예수 믿는 하나님 자녀 부끄럽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그래서 제가 제일 열심히 그러듯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러시면 안 되죠 하나님 하나님 영광을 가리면 되겠습니까 뭐 저래 괜찮아요 근데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되잖아요 저 사실 그랬어요 아주 얄팍한 동기를 갖고 좀 협박했죠 그래야지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지 제가 그리스도임을 제가 인정해 드리겠습니다 뭐 이 정도 아주 뻔뻔했죠 제가 생각하더니 뻔뻔했는데 내가 듣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음성 이번 주 강단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기준으로 그 응답을 듣고 싶을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내가 취직시켜 줄게 내가 성공시켜 줄게 사실 이 음성은 우리는 너무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 미결상황인 이 고질적인 문제가 계속 남아 있어요 사육도 하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여전히 그 부분에 대한 이게 안 풀려 그러니까 때로는 신앙생활 하면서도 끊임없이 갈등합니다 끊임없이 의심하고요 조금만 툭 문제 터지면 불평불만이 이제 막 걷잡을 수 없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떤 의미와 목적 없이 하나님의 결제 테이블을 그냥 통과시키지는 않습니다 무뚝대고 하나님의 자녀에게 고통을 허락하시는 그런 악덕 귀엽지 않으시거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제가 미국 현장에 사회가 있을 때 어느 성도님이 그 얘기를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근데 왜 내 렌트 문제 내 가정 문제 내 경제 문제 내 집 문제 이거 왜 해결 안 해주냐고 정말 저를 거의 협박하다시피 정말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맞냐라고 얘기하셨어요 모든 문제 해결자 맞지만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시급한 인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줄 믿습니다 와 큰일 났네 그럼 의식주 문제 해결 하나도 안 된다는 거야 그러진 않습니다 양말 신고 구두 신어야지 구두 위에 양말을 신을 수는 없으니 가장 시급한 인생 문제를 해결받는 것이 시급한 겁니다 단순히 예수님은 먹고 사는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면 잠깐 가시면 됩니다 천주교 가시고 여러분 자신을 믿으시면 됩니다 부신자도 노력하는 만큼 좋은 차 타고 좋은 대학 가거든요 단순히 의식주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굳이 예수 믿을 필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가장 시급한 것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갑이 중요합니까 손이 중요합니까 당연히 장갑이 중요하지 않죠 손이 중요합니다 왜 우리 손을 보호하기 위해서 장갑이 필요한 겁니다 손이 비로소 장갑 안에 들어갈 때 장갑이 움직여요 장갑이 혼자 움직이는 법은 절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의 영이 커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안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 있을 때만이 우리는 그때부터 비로소 참된 존재 가치를 갖게 되어지고 비로소 참된 자유염 속에 마음껏 움직일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창세기 2장 17절의 선악과 하나님과 인간관계가 무엇인지 너가 앞만 뛰어놔도 너는 피조물이야 창조자 하나님의 영역에 너가 침범할 수 없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바로 그 관계를 설명할 뿐만 아니라 적정거리를 유지하라는 그 기억장치가 바로 선악과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 정복하고 다스리고 번성하고 충만할 수 있는 에덴의 축복을 마음껏 누려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비밀이 바로 선악과 우리에게서 저는 정말 최고의 디듬돌이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첫째 아담 창세기 3장 뱀 속에 들어간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그 선악과 언약 좋은 겁니다 선악과 범죄로 변질이 되어집니다 인류에게 최악의 이제는 걸림돌이 생겨서 더 이상 하나님께 함께할 수 없는 그러므로 이 죄라는 걸림돌 장애물이 생긴 겁니다 예배적인 존재요 인마은일 존재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지은 받은 인간이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지고 인생의 중대한 근본 문제 3가지에 빠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둘째 아담인 예수님 예수님이 그레이스로로 오셔서 최고의 고통이죠 누구도 지기 싫은 그 십자가의 고통 그 걸림돌을 부활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의 축복을 얻을 수 있도록 그 디딤돌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무디 목살인 죄의 소리는 크다 그러나 용서의 소리는 더 크다 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교회라면 인간 인생 문제의 최대의 걸림돌인 바로 이 근본 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려주고 걸림돌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걸림돌을 오히려 디딤돌을 삼을 수 있는 그 근본 문제 해결자 대신 예수 그리스로 답을 주는 교회가 바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인 줄 믿습니다 지난주 새가족 신방을 하면서 우리 등록권사로 등록하신 그 권사님이 그 얘기를 하셨어요 예원교회에 왔을 때 본질을 말해줘서 너무 기뻤다는 거예요 본질 여러분 새가족분이 그런 얘기 하시니까 기쁘대요 본질 예수가 그리스로라는 이 복음 복음만 안 해주는 교회는 없어요 그리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죽어서 이 정도는 사실은 모든 이 땅의 크리스찬은 다 알고 가는 부분이지만 사실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고 실제로 그냥 실천적 무신론자처럼 하나님은 믿지만 내 삶 속에까지 복음이 끌어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여기 와서 조금씩 적용이 되어지면서 이 본질을 말해주는 게 너무 기뻐요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새가족 사주교육반 수료하신 분들한테 설문지를 돌리다 보면 이번 강의를 통해서 새롭게 깨닫거나 알게 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여쭤보는 문항이 있어요 그러면 정말 10의 9는 예수가 그리스로라는 이 복음을 내가 처음 알았어요 처음 듣게 됐어요 그래서 이걸 처음 깨닫게 됐어요 정말 10의 9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이번 주도 한 103명의 새가족과 인교자들이 꽉 차서 그 말씀을 드리면서 저한테 쪽지를 주고 가시는 새가족도 있으세요 그 교환을 뭐 질문하러 나오시나 나중에 가실 때 거기다가 쪽지를 딱 쪄서 이만큼 써서 그 요지는 그거예요 나의 신앙생활을 다시 돌아보는 기계가 됐고 예언기에 와서 이제 제대로 신앙생활 해보고 싶다 목소리 말마따라 내가 정말 신앙생활을 취미생활로 하지 않고 제대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왜 우리는 사실은 인맥을 맺어볼까 어떤 사업적인 동기 또 취미생활로 그냥 뭐 다녀서 나쁠 거 없고 사람 사귀서 나쁠 거 없고 교회 가면 나쁜 거 가르쳐주지 않으니 사실은 어슬렁어슬렁 취미로 오시는 분들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근본적인 저주 문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죽어야만 해결되는 문제거든요 취미생활 열심히 우리가 살 만큼 우리 한 주간의 삶은 그렇게 놓치 않습니다 또 어느새 가정은 그 얘기를 하세요 목사님 예언교회는 병원 같아요 친절하게 맞아주시고 성도님들의 그 생동감 있는 표정을 보면서 살아있고 와 이 교회는 뭔가 다르구나 그리고 내 인생에 내 영적 문제에 답을 줬기 때문에 영적 병원 같다라는 표현을 쓰고 우리는 복음으로 처방전을 주고 있고 그럴 때마다 참 많은 제가 이 만족, 성취감을, 보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편안할 때, 일이 잘 풀릴 때 어려운 가운데 폭풍을 만나요 어려운 가운데 처할 때 그 멈춤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기회를 만나게 됩니다 자동차가 여러분 브레이크 없이 계속 질주만 한다 이것만큼 여러분 끔찍한 일은 없을 겁니다 모든 것이 너무 잘 돼 내가 뭐 교회 안 오고 예배 안 드리는데 너무 사업이 잘 돼 세상에서는 뭐라고 말할지 몰라도 우리는 절대 그것을 축복이라고 말하지 않을 겁니다 너무 잘 되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나 이유가 없어 그쵸? 내가 예배 드릴 이유가 없어요 그것은 저주인 거죠 그쵸? CS 루이스는 고통은 기먹은 사람들을 흔들어 깨우는 하나님의 메가폰, 확성기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고통 자체를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그걸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그 음성이 있다는 겁니다 10편 119편 71편에 보면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야마 내가 주의의 윤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내 약함 때문에 이 고난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갈급함 때문에 누군가 여러분들을 교회로 인도할 때 한번 가볼까? 그 문제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약함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원교회를 만났고요 그 약함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했고 매주 하나님의 말씀이 성시되어진 응답을 체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환우들 우리 지역에 좀 아픈 성도님들을 만날 때 늘 똑같은 레파토리로 하는 얘기가 있어요 성도님 질병은 하나님의 계획은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그 질병 자체를 줘서 아프게 해서 무슨 계획이 있으시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도구는 되어집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걸림돌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여러분 지혜로운 희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걸림돌을 번쩍 들어 그것을 빨리 옮겨버리는 것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번쩍 들어 옮긴들 다른 걸림돌이 더 칸이 또 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걸림돌을 하나님이 왜 주셨을까 이 걸림돌이 올 수밖에 없는 내 영적 상태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 문제가 약이 될 수밖에 없었던 그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내가 빨리 갱신하고 도전할 거 내가 영적 싸움 해야 될 거 자자내면 끝나버립니다 그럼 하나님 그 걸림돌도 디딤돌로 만들어 보시거든요 우리는 보통 만약 내가 피해자로 딱 알았는데 나를 갱신시키기 위해서 와 하나님이 저 왼수 남편을 저 왼수 같은 저 자식을 말썩꾸러기 저 자식을 나를 속상하게 하는 저 친구 저 직장 상사 그런데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하는 순간 야 그들이 나 갱신시키려고 하나님 계획 속에 저렇게 악역으로 쓰임 받고 있구나 내가 빨리 못 알아드리니까 저 사람들이 지금 악역으로 고생하고 있구나 고마운 존재들이구나 그렇게 왼수 같은 존재가 오늘부터 여러분들은 분명히 사랑스럽게 보일 겁니다 야 내가 어떻게든 피하고 싶고 떠나고 싶었던 그 환경이 어느 순간 수용되기 시작하실 겁니다 환경이 바뀐 건 하나도 없는데 여러분들이 그 걸림돌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의 시각과 그냥 그 생각이 바뀐 것 뿐인데 하나님의 계획이 보인다는 거 여러분 최고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9절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송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우리가 사형 송고를 받은 것처럼 인생의 큰 걸림돌이 찾아올 때 다 끝났어 이젠 정말 죽었구나 이때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보금체질로 기경하라 하나님의 분명한 사인이 있고 분명한 하나님의 시간표로 여러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걸림돌을 만났을 때 올바른 영적 해석을 통해서 가시가 주는 은혜를 발견하고 넉넉히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생명살이는 디딤돌 인생입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좋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하므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민 하나님은 바울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내 은혜가 내게 좋하도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했을 때 이런 음성을 들었을 때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너무 생뚱맞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거 세상 기존으로 절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 지금 답변을 하신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진다 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강하심이 머무는 곳 바로 우리의 약함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강해져라 너가 조금 더 완벽해지고 퍼펙트하게 해라 그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네 약함을 좀 나한테 맡겨줘 그럼 내가 그 약함을 통해서 내가 역사할 테니까 너는 좀 날 좀 바라봐 줄래? 나한테 좀 그것을 패스해 줄래? 사실 그거를 원하시거든요 자 종교, 종교는 철저히 인간의 의, 인간의 행위, 인간의 선행, 인간의 강함, 인간의 퍼펙트한 완벽을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너는 절 지지 말라는 거거든요 윤리도덕 지키라는 거거든요 숨 막힌 겁니다 똑바로 갈 수 없는 사람에게 넌 똑바로 가 달릴 수 없는 사람에게 너는 계속 질주를 해 절대 이탈도 하지마 얼마나 여러분 숨 막힌 게 있습니까 근데 복음은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이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없음을 철저히 하나 옆에 인정하고 그리스의 하나님의 강함이 여러분의 무능을 완전히 덮어버리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지혜롭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지혜를 나타낼 이유가 없는 겁니다 내가 내 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내가 임버원주의시고 내가 잔머리 굴리고 내가 인간의 방법을 동원할 때 하나님의 방법이 움직일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구자 하반전에 나왔듯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나의 무능과 한계를 깨닫는 거 정말 여러분 이거는 큰 응답입니다 내가 보여진다 내가 발견되어진다 상대방의 뒷보드 보여요 근데 그걸 사실은 내 문제는 티로밖에 안 보여요 늘 상대방인 거예요 나에 대해서는 너무 관대예요 아니죠 나의 무능 나의 한계를 온전히 하나 앞에 인정하고 하나님의 완전함을 온전히 신뢰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나를 통해서 완전한 하나님의 능력을 선명하게 드러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요 하나님 이 문제도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할 수 있는 문제만 내가 해결하고 할 수 없는 것만 하나님 맡길게요가 아니라 크던 작던 할 수 있건 없건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 속으로 여러분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요 자존심 때문에 사실 약점 인정하지 않습니다 약점 드러나는 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저 역시 그랬으니까요 근데 사도바울은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노라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세상에서는 약함을 얘기하면요 그리고 율법을 말하는 교회에서는 약함을 얘기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지합니다 비판합니다 이게 무서운 율법신양이 그렇습니다 근데 복음은요 정지 비판하지 않습니다 너 연약해? 나도 연약해 그러면서 서로 진단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연약함을 하나님께 의뢰할지 거기서 대안이 나오게 돼 있거든요 대처법 처방전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무능을 인정하는 순간 흑암은 무너집니다 그때 흑암은 사실은 꼿꼿하게 목을 세우라고 얘기하거든요 네가 할 수 있다고 끊임없이 얘기를 하거든요 복음 안에서 여러분 자기의 약함을 감추는 자는 사실은 아직은 치유의 시간이 좀 더 필요하고요 내 약함을 사실은 이 복음의 뿌리를 내리는 만큼 사실은 약함을 인정하게 되더라고요 복음의 뿌리를 내리는 만큼 내 약함을 오픈하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 어설픈 완벽주의였고 지금도 끊임없이 저는 이 체질의 개선을 해나가야 되지만 자존심 때문에 내 약함을 드러내고 싶지 않고 뭔가 척척해야 되거든 잘 되는 척 누리는 척 잘 되는 척 다 해야 돼요 근데 이 복음 안에 들어올수록 사람이요 좀 여유가 생겨요 좀 부족할 수도 있지 넘어질 수도 있지 그래서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는 거야 내가 너무 하나 입에서 꼿꼿할 필요가 없어요 차라리 이 줄을 딱 놓으니까 편안한 거예요 나는 실수하면 안 되는 사람이거든 난 늘 잘해야 되는 사람이거든 이 줄을 붙잡고 있을 때는요 늘 긴장해야 돼요 근데 그 줄을 복음 안에 딱 내려놓고 하나 입에 맡길 때는 편안해요 내가 더 이상 퍼펙트해지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치유받는 만큼 여유가 생겨요 내 약점을 오픈해도 괜찮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함께 다 같이 고백해 보실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약점은 강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약점은 강점입니다 괜찮습니다 하나님 우리 무능 아시거든요 우리는 그동안 아홉 가지 잘해도 한 가지 못하면 혼나 그런 유기문화 속에 성장을 했어요 근데 저는 복음 안에서 제가 뭘 체험했으면 아홉 가지 사실 다 못해요 한 가지는 강점이 있어 하나님 주신 달란트가 있어요 또 그 강점을 하나님이 자꾸 부각시켜요 그리고 그 한 가지 강점이 아홉 가지 약점을 다 잡아먹어 버렸어요 내가 한 가지밖에 잘하는 게 없어도 복음은 자꾸 힘을 줘요 영직인 자존감을 높여줘요 그러다 보니까 아홉 가지를 바라볼 때 저것도 걸림돌이 아니라 내가 도전할 수 있겠어 이런 자신감이 딱 생기니까 그걸 잡아먹어 버리더라고요 우리는 너무 아홉 가지 잘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여러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이 한 가지 언약 붙잡고 모든 환경들을 우리는 다 정복해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위기라는 단어 말했습니다 위험과 기회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주 광장 말씀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광해 40일 금식 후에 사탄의 세 가지 시험을 받으십니다 정말 위기 상황이죠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잖아요 그런 위기 상황 앞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인 신명기 말씀으로 이 유혹들의 시험을 다 물리쳐 버리셨습니다 어찌 보면 위기와 같은 걸림돌이었지만 말씀으로 그것을 티띔돌 삼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42절에 모퉁이의 머리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아시다시피 건물의 기초석입니다 모퉁이 돌은 그리고 건물의 가장 아래에서 모든 건물을 떠받치고 있는 돌 영적 모퉁이 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숙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 돌을 지려밟고 지옥에서 천국 가는 인생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예수님의 그 디딤돌 역할을 감당하신 겁니다 이처럼 디딤돌 인생을 사는 사람 너가 희생해 다른 사람을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음 때문에 기꺼이 내가 희생할 수 있는 겁니다 내 인생을 들여도 복음 때문에 아깝지 않은 겁니다 그 희생적 사랑의 증표 바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입니다 제가 이 새가족 사역을 하면서 요즘 근래에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이 무엇인지 아세요? 왜 본당에 십자가가 없어요? 라는 질문을 한 십여 명에게 들었어요 드리모레는 있는데요 제가 여기 사진 찍어서 보여드렸어요 새가족이 직접 눈으로 봐야 되겠다고 해서 데리고 내려와서 우리 사역자가 보여주고 안심하고 가셨어요 전에는 우리 종타기들도 십자가가 있었고 예배 뒤에 강단 변명에도 있었습니다 그럼 제가 생각하게 됐어요 어느 분이 저도 그게 궁금했었어요 라고 많은 새가족분들이 계셨어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십자가가 없는 교회 이달 아닐까? 이상한 교회 아닐까? 혹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드리몰로 데리고 내려오시던지 아니면 본당에서 설명해 주세요 새가족들이 드리몰 올 이유가 없다 보니까 이걸 못 보셨는데 얘기해 주십시오 내가 이 교회 다니겠다고 생각했는데 십자가가 없어 나는 늘 신앙생활을 어릴 때부터 하면서 난 십자가를 보고 자랐어 그리고 난 늘 십자가 목걸이도 난 사이즈별로 몇 개가 있어 그런데 십자가 있고 기독교야 난 늘 그런 영적 공식을 갖고 있었어 그런데 십자가가 없어 어 이거 뭐지? 의심이 들기 시작해요 그때 여러분 분명히 말해 줘야 됩니다 십자가는 조형물입니다 로마 고대 시대의 아주 극악한 휴각 범죄자들을 사형시키는 사형틀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예수님만 달린 게 아니라 흉악 범죄들도 달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베드로도 거꾸로 달렸고 안드레도 X자 십자가에 달려 순교를 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 십자가는 일단은 새 생명을 주는 이미지 플러스 뭔가 우리에게 죽음과 지옥에 대한 승리를 표시하는 그 표식이 됐습니다 그다 보니까 그런 등식이 생기게 됐거든요 어느 분들도 그러세요 그거보다 그래도 교회 왔을 때 본당의 성경책도 넉하니 큰 거 하나 딱 펼쳐져 있고 십자가 상도 있으면은 다른 종교에서 오신 분들 뭔가 형상이 없거든 허전하신 거예요 뭔가 십자가 앞에서 기도하면 간절히 더 기도가 될 것 같고 그러면 이 조형물이 여러분 우상돼 버립니다 큰일 납니다 십자가를 강단 전면에 배치하거나 배치하지 않은 것은 얼마든지 교회의 자유의사입니다 내가 예배 시간에 우리 교회 예배 순서에 뭐 회계 기도가 있냐 없냐 교동문이 있냐 아니냐 뭐 주기도문이 있냐 없냐 그것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게 없다고 해서 이단으로 되면 대부분 다 이단되어 버려야 되거든요 맞지 않습니다 교회 교단 헌법에도 교회 강단에 십자가를 비치해야 되는 어떤 그런 뭐 유일하게 다 규정된 그런 규정 전혀 없습니다 중요한 거 십자가 형태리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야만 했는가 여러분들이 대속의 분명한 이유를 깨닫고 이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믿는 그 믿음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십자가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증피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최고의 디딤돌이죠 마태복음 7장 24절에 지혜로운 사람은 인생의 집을 어디에요 모래위 아닙니다 반석 위에 짓는 자가 지혜롭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 나갈 때 우리는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축복의 도구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여러분 9절에서 10절에 약하다는 표현이 거의 한 4번 4번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물론 약함이 있겠죠 어떤 물질적인 약함, 육체적인 약함 또 환경적인 약함, 정신적인 약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반전의 역사입니다 약함이 있어도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약함을 알고 여러분들이 불러주신 거거든요 성경에 쓰인 받은 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다 약함을 갖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요셉을 보더라도요 일단 친어머니가 없어요 외로웠어요 왕다 당했어요 노예로 갔어요 그러면서 유혹도 받아요 감옥 등등등 걸림돌의 투성의 인생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들어서 애굽의 총리가 되고 가문과 이 민족을 넘어 세계를 살리는 자로 세웠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살인자였고 도망자였던 모세 역시 출국의 리더로 세웠고 다윗도 목동 출신에서 이스라엘의 성군으로 다니엘과 다니엘의 새 친구 사자굴과 풀묻불 안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을 체험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그 디딤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세 번 부인했던 베드로 여러분 수제자입니다 오른팔입니다 이랬던 제가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생명 걸고 주님을 따라가고 사생결단했던 그가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 이처럼 여러분 이거는 얼마나 평생 걸림돌이 됐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그것을 디딤돌 삼아서 오히려 내 어린 양을 먹이는 전도자로 또 순교자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모든 걸림돌을 디딤돌로 바꾸는 것이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저 역시 어린 시절에 저희 가정에 조금 어려운 시간을 보내면서 제가 돈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초등학생이 돈을 모으겠어요 동전들 모으는 거예요 이런 동전을 모아서 가정경제에 좀 보탬이 될까 그다지 도움은 되지 않았어요 몇천원 몇만원 도움 되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그때부터 빳빳한 돈을 모으고 뭔가 동전을 분리하고 이러면서 지금 생각해보니 저의 헌금과 경쟁과 물질 간에 큰 도움을 받았어요 그리고 정의감이 엄청났어요 저는 반에 보면 똥 싸는 친구들이 꼭 있어 보면 이렇게 바지에 똥 싸고 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럼 애들이 아무도 걔나 짝을 안 하려고 그래 그럼 저는 내가 막 짝을 하겠다고 막 이래요 그럼 저도 사실 왕따 당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를 내가 지켜주고 이랬어 왕따하고 아무도 말 안 시키면 내가 가서 막 말 걸고 그랬어요 되게 의리 있죠 그리고 어릴 때 공부 못하면 매를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희 언니들이 혼나면 제가 어머니 차라리 저를 때려주세요 그럼 어머니가 그래? 그럼 너가 맞아라 이러면서 제가 막 벌을 신적도 있었어요 제가 막상 벌을 때는 언니들은 저를 위해서 나서주지 않더라고요 지금도 저는 생각나요 저 손 들고 벌 쓰고 있을 때 불고기 먹고 있는 거 저 생각나거든요 그래서 내 거는 냉기겠지? 이랬는데 나중에 딱 내려오니까 떡짐만 남겼더라고요 떡짐 그 불고기에 붙은 떡짐 있잖아요 제가 아 나만으로 왔구나 나만 정의로 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찌 됐건 생물학적으로는 막내로 태어났지만 저는 항상 우리 가족을 내가 책임지하고 우리 가족을 내가 행복하게 해줄 거예요 참 애어른 같았던 구석이 있었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 제 목회 사역에 있어서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발판이에요 그런 경제관도 뭔가 정의로운 거 어려운 사람 보면 이런 마음이 불이 일어나는 이런 부분들이 하나도 버릴 게 없구나 철저히 다 과거도 하나님의 발판으로 디딤돌로 사용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약속하셨거든요 운동선수에게 경쟁자 걸림돌이야 저 자식을 없애야 돼 그렇습니까? 그런데 경기력이 일단 향상돼요 경쟁자가 있으면 그리고 내가 최고의 선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때 그 경쟁자는 더 이상 걸림돌이 아니라 나에게는 티딤돌이 되어지는 겁니다 작은 돌뿌리에 내가 걸려 넘어졌어 에이 걸림돌 그런데 그 돌이 절벽에 붙어 있으면 암벽을 타고 오를 수 있는 좋은 디딤돌이 되어지거든요 걸림돌을 디딤돌로 바꿔서 여러분 날마다 믿음의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걸림돌 보고 불평불만 하면 그건 하수 그러나 이 걸림돌조차도 반명교사 삼아서 내가 디딤돌 삼을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영적 고수가 되실 줄 믿습니다 걸림돌을 디딤돌로 바꾸는 믿음의 도전의 사람이 바로 안악산지를 정복한 갈렙 멋지지 않습니까? 기골이 장대한 안악자손들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분명히 나에게 이 산지를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더 이상 걸림돌을 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그 산지를 정복하게 되어집니다 오늘날 교회과 오늘날 기독신자들이 복음 전파의 디딤돌보다는 걸림돌이 내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원의 성도님들이 복음 전파의 길목에서 걸림돌이 되기를 절대 원치 않으시는 것입니다 같은 돌이라도 그 돌이 자리를 지켜야 돼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큰 돌이 같은 돌이라도 증검다리 내의 돌이 여기 돌 한복판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자기 자리를 떠나는 것이 사탄입니다 그쵸? 타락한 천사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만들어놨는데 자기 자리 이탈했어요 교만한 마음 들었어요 하나님 대적합니다 하늘로부터 내어긴 타락한 천사장이 사탄인 것처럼 자기 자리 지키시길 바랍니다 내가 있어야 되는 자리를 지키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악과 범죄 왜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처럼 됐기 때문에 하나님 자리를 엿본 거잖아요 피조물 인간이 자기 자리 떠난 겁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여러분 자리가 있고 교회에서 여러분의 직분의 자리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여러분의 자리가 있고 학교에서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가 그 직분이 여러분들을 든든히 세워나가는 디딤돌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예수님 제자 가론유다 죄자예요? 디딤돌로 뽑힌 겁니다 그땐 제자를 예수님 팔아먹고 자살하죠 그리스도 예수님이 너는 태어나지 않았을 게 더 나았을 뻔했어 이스라엘 민족들 최고의 선민으로 뽑혔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스라엘 역사 속에 그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고 큰 민족을 들어 쓰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나 그들은 열방 사상 놓쳐버리고 선민 사상 빠져버립니다 하나님 이름을 전파하는 사명 다 놓쳐버리거든요 디딤돌로 세워놨는데 이걸 거꾸로 걸림돌을 만들어버리네 그래서 여러분 전혀 우리의 배경이 중요한 거 아닙니다 우리의 첫 출발이 나쁘다고 해서 나쁜 것도 아니고 좋다고 해서 다 좋은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걸림돌이 되는 성도입니까? 디딤돌이 되는 성도입니까? 한번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역과 기관과 교회 안에서 포금의 방위꾼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정말 디딤돌 일꾼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다 디딤돌 살고 우리 예원교회를 디딤돌로 삼으시고 계속해서 전도와 선교의 원년에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2, 3채 선교 펀딩이 디딤돌이 돼서 우리 선교지의 사역을 더욱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디딤돌 역할을 하는 3인 1조를 통하여서 3운동의 주역이 되고 만국을 기업으로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심리학 용어 중에 회복 탄력성 회복 탄력성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역경이나 실패 좌절을 통해서 더 높이 도역하고 성공하는 그런 마음의 탄력성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이 공을 세게 딱 바닥에 내려치며 더 높이 올라오는 탄력 인생의 밑바닥까지 우리가 떨어졌다가 그 역경을 이겨낸 이런 긍정적인 청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의 사랑을 좀 듬뿍 받은 아이들이요 이 회복 탄력성이 좋아요 예를 들어서 부모한테 막 혼났어 그런데 그게 계속 막 평생 일을 가는 아픔이 아니야 사랑을 일단 평소에 많이 말았어요 혼났어 그럼 어때요? 좀 울 수도 있어 그러다가 또 순간 빵끗 웃고 또 나가서 논다요 그런 사람들 보며 기억이 뭔지 아세요? 사랑받았거든 기본적인 자존감이 있는 겁니다 부모님이 혼내도 괜찮아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나가서 노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 우리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쁨을 이기지 못할 정도로 너무 기뻐서 그리고 잠잠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통해서 기뻐하고 너는 존경한 존재야 저는 이 고백이요 저를 살렸거든요 이 고백 때문에 저의 자존감의 게이지가 쫙 올라갔습니다 바닥을 쳤던 열등감이 정말 이 복음 안에서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구나 세상에서는 내가 그렇지 못했는데 내가 무능한 존재고 부족하고 늘 열의인지 알더니 하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게 체험되는 순간요 이렇게 목소리 커지고 이렇게 당당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회복 탄력성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숱한 걸림돌이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운다니까요 괜찮습니다 이걸 팔판으로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하고 다시 일어서는 디딤돌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발로 밟는 모든 현장마다 그 현장을 그리스도의 빛의 망대를 세우며 그 현장을 변화시키는 변화의 추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